주로 팽팽하게 만들었는데 이게 대가 좀 약해요. 대가 약하고 이게 뿅뿅이니까 이것만 뭔가 좀 뾰족한 걸로 만들고 이 대를 어떻게 이용해서 하면 작은 생물체들은 볼 수 있잖아요. итесьer anos 수 Pierre 이거 올라오면 안되요. 1층으로 팽이로 팽이로 가면 여기에 이 말 좀 떨어지도 그게 있어요. 형은 지금 이렇게 하잖아요. 이렇게 하니까 더 밑으로 맞는데. 오케이. 그렇게. 그러면 지금 항상 내가 쏠 때 이쪽으로 맞잖아요. 이쪽으로 한 다섯 번을 쐈는데 세 번 이상이 이쪽으로 맞는다. 그러면 점점 이쪽으로 틀어서 쏘게 되잖아요. 살다 살다 새 총 레슨 밖에는 처음이다. 나이스. 알 것 같은데 안 돼. 알 것 같은데 안 돼. 사냥 성공률 1% 이런 거 대답입니다. 한 주세요 독장님. 꿀 다겠는 대로 가보고 싶어요. 약 한 5마리만 잡아먹으라고 끝납니다. 하루 저녁 돌아다니면 10마리 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. 탈락 파헤 딩고 여릇 파헤 딩고 손양대왕 맞고 싸웠어 왕주 매우 출발 화이팅 가자 고 네 네 누가 봐도 여기 사자하고 와 지금 물 먹기 생겼네 아 물 있다 물 있다 오 이거 뭐야 여기 어제 뱅기 타고 오면서 하늘에서 봤던 그 강이다 아 여기가? 그 큰 강? 이 강 가면 동물들이 많이 납리로 나올 거에요 그쵸? GPS와 지도만으로 우여곡절 끝에 찾아온 병만족의 첫 생존지 사실 이곳은 제작진의 사전 답사를 통해 결정된 장소로 병만족의 안정과 생존에 필요한 최소한의 조건을 갖춘 곳입니다 건기임에도 강물이 마르지 않아 수많은 야생동물들도 즐겨찾는 루아하의 오아시스 같은 곳 아프리카의 뜨거운 태양을 가려줄 가지 많은 나무들까지 이곳이 바로 병만족이 그토록 찾아 헤매던 아프리카 사바나의 첫 번째 생존지입니다 와 진짜 동물들 엄청 물 먹게 생겼다 이거 맞아 여기 이제 화자랑 다들 와서 물 먹는데죠? 여기 초시 동물이 좀 많이 올 거 같아 초시 동물이 좀 많이 올 거 같아 초시 동물이 많아가지고 이렇게 마른 곳에 물이 있으니까 되게 신기하다 너무 예뻐 물이 왜 여기서 나오니? 물이 왜 나오니? eru cheered 물이 뜨거워 너무 뜨거워 어? 바다에서 물이 올라가 그러고 약탱한 붙음 extends 입이 차가워 물이 올라온다니까 여 besar 현재 전 Search 왜 뜨거워 물이 온천에서 나온다니까 땅에서 지금 아 뜨거워 진짜다 되게 뜨거워 이 뜨거운 아프리카에 온천이라니 정말 신기한데요 2010년 화산 폭발이 있었던 올드오니오 렌가이라는 화산을 포함해 총 22개의 화산이 있다는 아프리카 탄자니아 그렇게 수많은 화산활동으로 발생된 지열이 바로